요즘은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게 이제 기본이 돼가고 있는데 내일 그 갈려고요. 고치로 왜 전번에도 그랬지 않냐 너? 전번에는 제가 더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Feel tired 왜 소리가 안 나지? Feel tired Feel tired Feel D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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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동 연습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어떤 그랬더니 운동 이랩니까? 운동을 하는 이란 뜻이었으면 어떤 시겠지 운동 연습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무엇이 필요하겠다고? 연습 무엇 어떤 시야? 이거 무엇이니? 볼펜이네 그렇지 무엇이니? 스테플러 볼펜 연습 전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시예요? 이 물건의 이름이 뭐니? 스테플러 이 물건의 이름이 뭐니? 볼펜 이름 누구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름 씨 운동을 하다란 뜻일 땐 무슨 시 하다시 Exercise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책? 많은 책 많은 책들 어떤 시겠지 그러니까 A lot of Drink 드링크 드링크가 마시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 마실 것이란 뜻일 때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물 어떤 무엇이 들어 있다고 이 안에 먹을 것이 들어 있을까? 이 안에 마실 것이 들어 있겠지 마실 것이 들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마셨잖아 마실 것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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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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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책들? lots of books a lot of books Should Should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의 원형 Should be Should am Should is Should are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하다시도 두가 들어있는 형태만 써야 된다 There is There is There is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있지 않나요 혹시? 그 물질 하나가 있어서 물이 있다 Water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There is There is a water There is a water 물은 세수가 없앤 책들이 있다 There is books There is books 어 books 안 망 Nancy 안 망고 잃어봤자 뭔데 그럼 책들이 있다 There is There Is 아저씨 책 한 권 있다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스페셜 무슨 시? 어떤 시? 스페셜 메뉴 Job BEETER BEETER THIS is better than that This is better than that This is better than that 이게 무슨 뜻일거 같애 This is better than that. This의 뜻 몰라요? 아니요. 아 뭔데? 이것. 그럼 This is better가 뭐겠어? This is better. 이것은 매우. Better의 뜻이 뭔데? Better의 뜻이 뭔데? Better의 뜻을 몰라요? 에헤이. Better의 뜻이 뭔데? Better의 뜻을 모르면 공부를 해왔야 되겠죠. 네. 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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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야? 뭐야. 왜 이래. 오케이. 그러면 또 나온다. 그렇지. 읽어보세요. There is better than that. There가 여기 어디 있어? 아 these. 다시 읽어봐. This is better than that. That의 뜻 알지? 네. 그럼 than that은 뭐겠어? 그것을 보다. 어 보다란 뜻이 누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것 보다겠지. 저것 보다. 저것 보다. 저거 보다. 저것 보다. 자 디스 이즈 배러가 뭔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디스 이즈 배러 짠데 이것이 저것보다 배럴 해 해 이러고 있네 배려의 뜻 아직 몰라요? 에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것을 보다는 뭔 저것을 보답니까? 내가 너보다 더 키가 더 커 할 때 그 보답니다 뭘 보다야 보다는 비교할 때 사용한다고요 이게 기우 기읍 무슨 시에요?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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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기획 이게 참, 에너지 무슨 시야? 이름 런 패스트에서 런은 무슨 시야? 달리다 무슨 시야? 빠르시 패스트는 무슨 뜻일까? 일단 무슨 뜻이야? 빨리 빠른? 빠른 달리다야? 빨리 빠르게 그럼 패스트는 무슨 시일까?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고 패스트 무슨 시? 어찌 어찌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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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 빠 2개 틀렸어 뭐 틀릴 게 있나요? 이거 고쳐서 낸 거야? 성모야? 네. 아니. 고치고서 그냥 꽉 틀린 거지. 하여튼 고치고 친 거지? 네. 알았어. 이게 1차라고 써놓을게. 1차에 22개 틀렸고 2차는 나중에 내가 볼게. 수고했어요. 그래. 준호, 이게 뭐라고? FAR.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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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해봐. 당신이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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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AMIN.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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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첫 번째 아이가. A. A. 바타민이야 그러면? 바타민. BITAMIN. 이게 발음이 뭐라고요? BITAMIN. BITAMIN이래요 얘가?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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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액티브 라이프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